저는 지금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일어났던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 7명, 사망 7명, 실종 19명 이 수치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종자의 생사 여부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러한 정보를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 다뉴브강의 수심과 유속이 예년보다 굉장히 깊고 빠른 상황이라서 선체를 인양하기에도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기에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속을 보셔도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초속 3미터 정도로 예년보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사고 며칠 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물의 속도가 빨라진 것인데요. 수중 드론으로 그 드론을 물 아래로 내려보내서 배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수중 드론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결국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6월 1일은 수중 수색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상 수색부터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경, 해군, 해난 구조대로 이뤄진 신속 대응팀이 어제 도착을 했는데 홍가리에서 보트를 밀려서 하루에 6번 최대 50km까지 다뉴브강 일대를 수색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최대 50km 범위까지 수상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입니다. 보시면 한국 쪽 인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홍가리 쪽 인력도 지금 임시 선박에서 수상 수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런 12명이 참여를 하고 홍가리 측에서는 4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 측 인원 12명은 소방 6, 해겸 3, 그리고 해군 3명 이렇게 이뤄져 있고 홍가리 측 4명 인원은 모두 홍가리 경찰청 소속입니다. 오늘 수상 수색 작업에 이용이 되는 보트는 총 4대라고 외교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40분경인데요. 우리 측 인원 4명이 탄 보트가 당한 하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상 수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지 시각으로 11시 5분이 방금 넘었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놀란 점은 홍가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번 유람선 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사실 1차 수색은 오전 11시에 종료가 된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예정 종료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워르기트 다리미에 남아서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정부의 신속 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이 협력해서 구조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예년에 3미터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인 5.6미터 정도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8.1미터에서 9.3미터의 수심이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색팀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깊은 수치인 것이죠. 만약 선체를 인양해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40톤의 선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형 크레인이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심 상황을 봐서는 수심과 머르기트 다리 사이에 높이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이 이쪽으로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사 나흘째에 접어든 만큼 물의 속도는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한 시속 15에서 16킬로미터 정도였는데 현재는 5에서 6킬로미터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6월 3일 월요일에는 다시 한 번 석과 수심이 혼자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